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 또 몸의 컨디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새가족일수록 말씀이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역자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냐 아니면 불신앙의 영적 상태냐에 따라서 믿음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불신앙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성진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와 사건과 또 유기와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히브리소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쁨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영적 상태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기쁨의 믿음이 생기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 기쁨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항상 불만, 불평 속에 있다면 아마도 구원받은 것 속에 대한 감사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다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 품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 속에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리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소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소를 믿게 하시고 그리소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건세를 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전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종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소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듣게 하셨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또 그리소로 충분하고 그리소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준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도 그리소를 모르는 인생이었다면 완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응답이 없는 무응답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소를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것 속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도 우리가 완전히 창세기 3장 속에서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내 안에 있었던 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불신앙이 떠나가고 기쁨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속에 감사하면서 기쁨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또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을 했냐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이 근심이고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문제와 사건이 불화살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또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불신앙에서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또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면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누리는 비밀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한 심령의 상태를 평안한 상태로 바꿔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상시에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시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속에서 붙잡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실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방법인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서미타임이 없기 때문에 늘 복잡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며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찬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시 예배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었는데 얼만큼 평안함을 얻었냐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평안함이 유지되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평안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었더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식만 들어도 간담이 녹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감사하시고 또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기쁨의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어 주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확신과 영적인 여유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확신과 영적인 여유입니다 우리가 휘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성진들처럼 기쁨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원복음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한 줄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만 뺏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뺏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화하도 여기에 속았는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또 그리고 매일 여기서 속아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을 듣는데 듣고 난 후에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것을 보고 길가밭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새가 즉시로 날라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먹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한 줄 동안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을 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힘들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이 예수 글수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쁨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근거로 하는 확신 속에서 기쁨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표대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리포소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소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내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두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표대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영적인 표대가 노마 보금한데 하나님 그 노마 보금하라는 그 표대가 있으니까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이 있는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달합방 전도운동이 유목사님과 단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2, 3, 7 나라 보금화와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금으로 치유하고 우리 랩너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나가는 이 달합방 전도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주변의 소리와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국 달합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하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표대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믿음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여유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말씀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전도운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부족하고 힘들고 조급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도 영적인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여유가 없다면 다른 영혼을 볼 수 없고 전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속에 전도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 믿음의 여유라는 것은 전도운동 속에서 중요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양육을 할 수 있는 것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여유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또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확신 속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또 평안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영적인 여유 속에서 불신앙의 영적 상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휘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쁨의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물로 축복합니다